음악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정궤를 섬기고 있는 설동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야 6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그 이유는 빛의 속도로 변화된 현대사회의 탈바꿈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교육도 달라지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생기는 대로 낳았습니다 저도 7남매 중에서 막내인데 보통 자녀들이 5에서 8 이렇게 8남매 정도였던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못 사는 데다가 애들만 많이 낳다 보니 굶기가 일쑤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미국에서 지원하는 옥수수빵이나 우유를 먹기 위해 컵을 책가방에 매달아 다녔고 못 먹어서 콧물이 계속 나오니 입학하면 손수건을 이 왼쪽 명찰 밑에 달고 다녔습니다 먹을 것은 없는데 아이들만 많다 보니 정부에서는 피임을 권장하게 되었고 둘만 나 잘 기르자고 하다가 하나만 나 잘 기르자는 정책의 영향으로 어느덧 가정에는 아이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아이들 위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놀이터에 가도 친구가 없는 시대입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이나 기계와 소통하면서 사람과의 소통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사람이 하던 모든 일을 이제는 기계 로봇이 하는 시대입니다 공장을 가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기계가 일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수술도 의사보다 로봇 수술이 더 성공 확률이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로봇에게 감정을 불어넣어서 로봇과 사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주의에서 이제는 개인주의로 탈바꿈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기에 자식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도록 수고하는 부모가 있고 아예 책임이 두려워 결혼조차 포기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세대에서 생각해 보면 탄식할 노릇입니다 충과 쇼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는 말씀입니다 정말 못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기 자녀를 두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셨을까요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혜와 국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보다 인혜를 더 원하십니다 호세야 6장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갓도다라고 탄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 성품은 인혜와 국률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인혜하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가 악한 일을 일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길러앗과 세겜에서 살인하는 제사장 그리고 음행을 하는 에브라임을 향해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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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